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을 고품격 공연장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썸머 미니콘서트 최근에 신곡 발표하고 인기몰이 중인 명품보컬 빅마마의 이지영씨 그리고 괴물보컬 싱어게인의 정홍일씨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두 분이 허지웅씨에 돌아오셨습니다 너무 반갑네요 이상우님이 정홍일씨 반가워요 트리드마크인 두손 벌린 포즈 보고 싶어요 트리드마크 몰라 트리드마크라고 하는 이거 아닐까 아 예수님 아니세요 예수님 이런거 하신적 있으세요 못하신대요 리미0324님이 지영님 이번 신곡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심장 뛰는 노래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심장 뛰는 노래 희아2929님 홍일님 언제부터 그렇게 멋지셨어요 비주얼 가수 홍일님 보면은 완전 숨 멋 비주얼 가수 아 스스로 인정하기가 좀 힘듭니다 6715님은 세 달 만에 허지웅씨를 방문한 지영토끼 너무 반가워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지영토끼가 별명이신가요 어 그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아 어울린다 지영토끼 두 분이 또 언제 나오셨었지 한 3개월 네 저는 이제 빅마마 멤버들하고 같이 나왔었죠 같이 나오셨었고 정일씨는 저는 좀 꽤 된 것 같은데요 4 5개월 된다 네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다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너무 즐거워하고 계시네요 우리 한 분 한 분씩 그래도 본인의 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자기소개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네 먼저 하시죠 어 그 신곡 그늘이라는 노래로 새롭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 가수 정홍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기대도 돼요로 찾아왔습니다 빅마마 이지영입니다 아 이렇게 두 분을 한자리에서 뵐 수 있다라는 게 아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 오늘 뭐 어떻게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나요 네 날씨가 좀 순순하니 오는 길이 굉장히 좀 뭐 습도는 좀 있지만 그렇지 덥지가 않아서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약간 휴가 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왔어요 너무 좋네요 전에 한번 오셨었는데 다시 오시는 길이 가벼웠다고 하니까 네 너무 제가 참 행복합니다 전에 왔을 때 너무 편하게 쉬어가지고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뭐 시험 보고 뭐 그런 시즌은 아니죠 교수님이시니까 그렇죠 이제 방학이 됐죠 방학이죠 지금 방학이에요 네 그러면 뭐 교수님으로서는 굉장히 아주 편한 시간 네 그렇죠 저도 여름방학입니다 그렇구만요 머릿결이 많이 더 좋아진 것 같다는 많은 청취자분들의 말씀이 계십니다 항상 머릿결은 빠지지가 않네요 그만큼 트레이드마크가 됐으니까 그만큼 관리도 열심히 하긴 하거든요 트리트먼트 이런 거 하시네요 아까 우리 정홍일님이 청취자분이 두 손 이렇게 해달라 뭐 이러니까 어떤 거 말씀하시지 하면서 손 모으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우님이 아이고 예수님이 합장을 하니까 통합되는 것 같고 참 좋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평화롭네요 평화롭네요 평화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박하영님께서 오늘 스튜디오 찢는 날이네요 두 분의 라이브 기대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맞습니다 오늘 이 두 분의 라이브 4곡으로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SBS까지 반 찢어질 그런 날인데요 자 이지영씨의 라이브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어떤 곡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요즘 장마철에 아주 잘 어울리는 곡이에요 처음 인트로랑 아우트로에 빗소리로 시작해서 약간 칠한 그런 사운드로 칠한 사운드로 네 장마철에 습하지만 시원한 좀 그런 느낌을 드릴 수 있는 힘드실 때 언제든지 기대도 된다라는 그런 위로의 내용을 담은 힐링송이에요 아 힐링송이요 네 오 빨리 힐링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저는 힐링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혹시 가능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앉아서 부르신다고 두 분 다 네 그래 볼게요 너무 웃겼어요 아까 두 분이 오시더니 아니 그냥 앉아서 부를게요 어마어마한 보컬리스트 두 분 모시고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지영의 기대도 돼요 라이브로 청해드리겠습니다 밤새 비가 지독히 날인다 이 밤을 지운 채 빗속을 떠도는 누군가의 슬픔이 깊은지 깊은 밤 부르는 자극 내 노래가 위로가 된다면 노래할게 이 밤이 다 지나도록 널 위해 내게 기대도 돼요 작은 내 어깨 너의 둥지가 돼줄 테니 금뻑 젖은 네 슬픔 때 울던 채로 그냥 편히 내게 기대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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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뜻 쏟아지는 빗소리가 슬프다 참 미친 듯이 흐르고 떠 흐르는 네 눈물 닦아줄게 깊은 밤 불안한 차근 내 노래가 위로가 된다면 노래할게 이 밤이 다 지나도록 널 위해 내게 기대도 돼요 작은 내 옆에 너의 둥지가 돼줄 테니 흠뻑 터진 네 슬픔다 울던 채로 그냥 편히 내게 기대요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My friend 쏟아지는 이 비가 그칠 때쯤에 그대 슬픔도 끝날 거야 그때까지만 편히 쉬어요 내가 그대 쉼터 돼줄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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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름답다 아름답다 너무 좋네요 서정희님이 점심 먹다가 귀여워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미니콘서트 1열에 앉아있는 웅디가 제일 부럽네요 부러워하셔도 좋습니다 최영숙님이 첫 소절에 전율이 소름이 돋아서 추워졌어요 목소리 대박이네요 다같이 크게 열고 듣다가 박수치고 있습니다 최고예요 해주셨고요 정서희님은 역시는 역시군요 말이 필요 없는 이 음색 이 운님 점심시간에 개탔어요 이상우님은 클레임하셨네요 교수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라이브로 하고 음원 털고 립싱 하시면 안 되죠 감사합니다 라이브였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김인호님이 피곤해서 쓰러지겠는데 노래에 살포시 기대고 있어요 하셨고요 2747님은 어제 썬 김씨 노래 듣다가 이지영 언니 노래 들으니까 잃었던 청력이 돌아오는 느낌이에요 하셨는데 우리 목요일 게스트분이 어제 와서 노래 부르고 약간 추격이 난입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재밌게 하시는구나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 노래를 들었다가 하루 지나서 이지영씨 노래를 들으니까 청력이 돌아온 것 같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번에는 정홍일씨의 라이브도 들어봐야 할 텐데요 기대가 큽니다 곡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곡은 가사들이 굉장히 좀 위로가 많이 될 겁니다 뮤직비디오를 보면 저의 어떤 젊은 시절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주변에 그냥 가볍게 그냥 좀 위로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 보면 힐을 신고 가다가 구두급이 불러져가지고 정료장에 앉아있는데 옆에 이제 여행 가방에서 남자가 슬리프를 하나 꺼내주거나 그런 아주 소소한 그런 그늘이 되는 것들 따뜻하다 네 그런 가사가 아주 위로가 되는 가사들이니까 가사에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더 감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사에 집중해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정홍일씨 부탁 말씀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은 정홍일의 그늘 정홍일의 그늘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가난한 마음 끝에 지쳐갈 때면 아담한 어깨를 빌려줘 고단한 하루 끝에 쓰러질 때면 소리 없이 잠시만 안아줘 사는 게 원통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다 포기하게 될까 두려워 내일은 조금 나을 거라 믿어봐도 뻔한 하루가 될까 두려워 긴 절망이 그 끝에 다 무너질 때 언제든 잠시 쉴 수 있는 그늘처럼 무거운 삶에 초조해진 표정까지 숨길 수 있는 그늘처럼 참다 참다 또 울먹여서 그 눈물까지 가려주는 그늘처럼 이 세상 앞에 당당한 더 큰 날개를 펼쳐 견디고 참고 버텨봐도 끝이 안 나 다 포기할까 두려워져 häuf으로 ignorant 다 무너질 때 언제든 잠시 쉴 수 있는 그 눈처럼 무거운 삶에 초조해진 표정까지 숨길 수 있는 그 눈처럼 참다 참다 또 마여도 그 눈물까지 가려주는 그늘처럼 이 세상 앞에 닿는 더 큰 날개 펼친 채로 힘든 시간 속에서 나를 잃지 않고 끝도 없이 다시 원하라 길을 잃은 해 매일 다 지쳐갈 때도 금금을 펼친 날개 아래 숨을 쉬어 지키고 다친 마음까지 여미게 해 널 곧 보게 넌 품에 작은 위로가 되죠 콘서트장에 온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미치겠네요 제가 이번 주 진짜 힘들었거든요 굉장히 일 때문에 업무 때문에 이렇게 일만 하다가 하시잖아 큰일 날 텐데 거의 잘 못 잤어요 일주일 내내 계속 일만 하느라고 근데 두 분 그 노래 듣고 나니까 아 내가 오늘 이렇게 위로 받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했나 보다 아 그런 생각 진짜 정말 거짓말 한 거 꽉 들었어요 너무 야 정혜리님이 우리나라는 정홍일 보유국이다 와 0202님은 말할 땐 세상 스윗한 사투리 노래할 땐 세상 따뜻한 목소리 정홍일 최고다 해주셨고 김선미님은 야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부르시다니 완전 기호강 두 분 다 너무 너무 앉아서 편하게 부렸어요 이지영님도 그렇고 정홍일님도 그렇고 0202님은 노래에 울컥 하늘도 울컥해서 비 내리겠어요 해주셨고 하성호님은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해놨다가 월요일 출근길에 꼭 들을 거예요 라이브만큼은 아니지만 이어폰으로 들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셨어요 이게 음원도 좋지만 오늘 라이브 콘서트 아 놓치시면 안 돼요 주변에 빨리 문자 보내서 들으라고 하세요 이야 놀라운 놀라운 자리입니다 너무 좋네요 자 오늘 변함없이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끝낼 거면서 왜 그런 말을 했니 널 미워해야만 하는 거니 아니면 내 탓을 해야만 하는 거니 시간을 돌려줄 자 지금 듣고 계신 음악은 정홍일씨가 유명 가수전에 나가서 불렀던 빅마마의 곡입니다 느낌이 새롭죠 이지영님 참 괜찮은 곡이죠? 아유 너무 좋네요 에이 아주 익숙한 곡이네요 야 익숙한 곡이시죠 자 빅마마하면 떠오르는 대표곡입니다 이 곡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금요일에 보통 퀴즈를 안 드리다가 오늘 드리니까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빨리 문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곡의 제목 빅마마하면 떠오르는 대표곡 보기 드립니다 1번 체념 2번 거부 3번 배반 야 이거 너무 쉽다 너무 쉽어 방금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유 뭐 꼭 원곡 가수 같은 또 다른 버전의 원곡 가수 같은 느낌이었어요 남자분이 부른 건 처음 들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저는 처음 들었어요 아예 뭐 버전은 많으실 텐데 저는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처음 들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매력이 다르네요 정말 네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번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구일러 보내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문제의 그 곡이죠? 이 노래 들으시면서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과정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맛에 산다 오늘 최근에 신곡 발표한 명품 보컬 이지영씨 괴물 보컬 정홍일씨 모시고 썸머 미니 콘서트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야 이거는 미니 콘서트가 아니야 전설 콘서트 대박 콘서트 어마어마한 콘서트 SBS가 찢어진 콘서트 뭘 붙여줬습니다 야 우리 2부 놓치신 분들 너무 안타까운데 3부부터라도 빨리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747님께서 아까 이제 체념 듣고 나서 지영언니의 체념도 한수도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혼자 부르시는 이 곡이 사실은 저희 멤버 이영연씨의 솔로곡이거든요 아 맞다 맞다 제가 그래서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한 번 한수도 잘 널 미워해야만 하는 거니 아니면 내 탓을 해야만 하는 거니 뭐 이정도 해볼까요 제가 아는 가사가 딱 여기 있네요 교수님 아니 어떻게 이 군대에서 전방의 함성 일발 장전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지금 장전하고 쏘신 건가요 근데 제가 한 번도 불러보지를 않아서 이 가사가 딱 떠오르네요 와 세상에 뭐 한 거야 이게 지금 야 깜짝 놀랐어 역시 역시 교수님 제가 또 오늘 한 수 배우고 갑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대단합니다 야 대단합니다 3827님 정홍일 형님 예전에 톰 크루즈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어머 어머 최근에 나온 진짜 있으시다 매버릭 어떻게 보셨습니까 톰 크루즈 보면서 어떤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 영화는 꼭 봐야 되는거야 신발만 좀 잡고 있습니다 아 아직 못 보셨구나 네 아내가 오면 같이 좀 보러 가려고 저도 보고싶어요 야 근데 톰 크루즈 한 제가 20대 때인가 네 머리 좀 짧을 때 네 거의 0.1초씩 지나가는 닮을 꼴들이 조금씩 있어요 0.1초 톰 크루즈 0.1초 들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나 있으세요 있으세요 얼굴에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봐야죠 꼭 봐야죠 어 1053님께서 지영언니 지난주에 공주에서 열렸던 유구섬유축제 때 네 제 폰케이스에 사인도 해주시고 셀카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라디오도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기억나네요 유구섬유축제 오 여기서 노래도 불러주시고 네네 유구가 섬유가 아주 유명한 곳이래요 아 진짜 오 1310님이 정홍일님 개인적으로 뵌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 친한 언니의 국민학교 동창분 국민학교 안 되지 초등학교 동창분이시고 결혼식 때 축가까지 불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까지 홍일님이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고 어 방금 방금 이재영님의 체념을 듣고 많은 분들이 경악을 하고 경악을 하면서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고 문자를 지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러게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야 대단합니다 오히려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불러보신 게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책임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오 너무 신기합니다 다음번엔 풀버전으로 시켜야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사실 두 분이 노래를 정말 어 귀신같이 잘한다 라는 거 빼고는 스타일은 많이 다르시거든요 그렇잖아요 음악적 스타일은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아니 교수님이 생각은 아니야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어 글쎄요 아 근데 예전에 정홍일 님과 한번 방송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뭔가 어 너무 선하시고 그렇지 그 음악에 대한 열정이 순수하셔서 그렇지 옆에 있으면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리고 저도 오늘 두 번째 뵙는 건데 네 그때 처음 뵐 때 지금 말씀하신 똑같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어 뭔가 나랑 바이브가 잘 맞으신다 이런 생각을 느꼈어요 아 그런 부분에서 네 저도 좀 편안하고 그런 걸 참 좋아하거든요 아 편안한 게 최고죠 네 두 분 다 음악에 대한 어떤 성실함 이런 게 아이고 딱 보이시는 분들이어가지고 그런 거 너무 존경스럽고 아유 왜냐면 안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아 네 참 존경스럽습니다 아 어 두 분이 서로의 음악을 좀 이렇게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저는 이제 사실 그 빅마마라는 예 음악을 접했기 때문에 네 각각의 그 성향을 좀 파악을 하기 힘들었고 그때는 한참 뭐 헤비메탈 사실 할 때라 네 근데 직접 이제 만나 뵙고 그 그때 한 번 다른 곡 라이브를 한 번 하셨잖아요 네 그 곡에 빠져가지고 좀 소울한 느낌도 있고 네 미라클이라는 곡 네 그 노래에 빠져가지고 한동안 그 노래를 계속 들었어요 아 저도 좀 그런 장르의 노래를 막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나름 그거를 좀 장을 열어주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 노래 너무 좋아해요 미라클 네 약간 소울풀한 네 네 약간 그건 좀 블루시한 느낌이죠 네 그래서 부족한 거를 좀 채워주시는 느낌이 있었어요 와 너무 좋았어요 이지영님은 네 저는 제가 어느 프로에서 이적 선배님의 곡을 불러야 되는 그런 미션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다른 가수분들이 그 곡을 어떻게 불렀는지 제가 다 찾아서 들어봤거든요 근데 정홍일님의 그 버전을 딱 듣고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라는 곡이었거든요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 곡을 많이 들으면서 감성 참고를 많이 했죠 아 최열이 영상 봤어요 저도 아 너무 좋더라고요 역시 역시 훈훈합니다 훈훈해요 두 분이 아주 그냥 훈훈합니다 우리 소리로 준비해놓은 게 하나 있는데 이지영 씨가 최근에 예능에 출연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개인기를 하나 보여주셔가지고 이거 소울리스좌라고 네 네 듣기 전에 잠깐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어느 이제 그 놀이공원에서 일하시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굉장히 예능을 잘하시는 분들 무조건 아예 어떤 짧은 영상을 봤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따라하게 돼 봤는데 그래서 노래보다도 그걸 연습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노래는 연습 안 하고 노래 다 했는데 그거 연습을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재영 님이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다는 소울리스좌 개인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 잠시만요 내 앞에 있는 안내 건무사의 안내를 받아 한자리에 두 분씩 한 보트에 열 분이서 머리 젖습니다 옷도 젖습니다 신발 젖습니다 양말까지 젖습니다 옷 머리 신발 양말 다 다 젖습니다 물에 젖고 물 맞 맞는 여기는 아마존 아 엄마 아 존드로존드로존 네 맞아요 entsche작 얘 James 이제 such ale 놀라운 개인기 였어요 정옹일 씨 아 웃고 계시면 안 됩니다 개인기 하나 준비하고 계시고요 개인기를 준비해 주고 계시는 동안에 여기도 한 번 해주세요 아 정말요? 아을 재밌게 들었습니다 놀라운 개인기였어요 정홍일씨 웃고 계시면 안됩니다 개인기 하나 준비하고 계시고요 개인기를 준비해주고 계시는 동안에 여기서도 한 번 해주세요 정말요? 해보겠습니다 머리 졌습니다 옷도 졌습니다 신발 졌습니다 양말까지 졌습니다 옷, 머리, 신발, 양말 다 나 졌습니다 물에 젖고 물만 맞는 여기는 아마존 아마 존줄루존줄루존준 음악 좋고 분위기에 젖는 여기는 허지웅 쇼 뭔가 중독성 있다 너무 재밌어요 이게 원래 소울리스좌인데 제가 하니까 소울좌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해서 우리 정홍일씨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기를 하실 수 있는지 갑자기 오니까 해야 돼 연습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본에 왜 연습하고 계시지? 나 되게 고민하다가 대본에 보니까 있어가지고 고민고민하다가 제가 그냥 대사 있잖아요 영화 저기 바람 바람 바람에 경상도잖아요 정우씨 나오는 정우씨 나오고 근데 선배 허씨인가 배우 양기원씨인데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게 이거 되게 유명한 대사죠 근데 뭐 욕은 좀 빼고 그러면 안 돼 사투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안 돼 젊은 놈이 벌써부터 근망증이 어 시달리고 그러면 안 돼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재밌는데 너무 짧아 짧아 조금이라도 길게 해주지 안타깝습니다 다음번엔 좀 더 긴걸로 좀 더 긴걸로 다음번에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소리가 좋으셔서 너무 급하게 하고 계시니까 특별하게 할게 하셔가지고 근데 정홍일씨 목소리 진짜 정말 정말 좋고 배우 같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로 딱 이게 되네 놀라운 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 라이브 미니콘서트 썸머 미니콘서트 계속해서 라이브 이어가 볼텐데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네 6715님께서 지영언니 아까 리허설 하실 때 입모양 보니까 어머더 레인보우 같은 레인보우 같은데 맞죠 입모양을 보고 어떻게 하세요 놀라운 분이시다 청취자분들이 놀랐습니다 자 맞습니다 라이브로 준비가 되는데요 지금 바로 혹시 가능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기대된다 어떻게 불러주실지 이지영의 어머더 레인보우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은 정말 처음이야 추운 겨울 햇살처럼 포근한 이 느낌 널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 너의 그 맑은 미소가 내 맘을 설레게 하지 이게 사랑인가봐 난 널 사랑하나봐 지금 잡은 두 손을 놓지 않을게 나 항상 너와 함께라면 난 바랄게 없어 너를 만나면 어린아이처럼 사소한 일들까지도 모두 알고 싶어 언젠가 우리 마지막 그날에 함께한 시간들 모두 소중한 추억 되겠지 이게 사랑인가봐 난 널 사랑하나봐 난 널 사랑하나봐 지금 잡은 두 손을 놓지 않기로 해 항상 너와 함께 있다며 난 가끔 혼자 상상을 해봐 너와의 미래는 어떤 그림일까 이제 두렵지 않아 너와 함께면 널 만난다 난 해군이야 지금 이대로 우리 영원토록 사랑해 항상 너와 함께라면 난 항상 너와 함께라면 난 워워워워워 정말 좋아해 너를 영원토록 사랑해 많이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 이제 너 없는 이 세상을 살 수 없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맑다 오늘 이재용님 불러주신 곡이 둘 다 되게 맑아요 제가 쓴 곡이에요 이 곡은 작사 작곡 한 곡이에요 그러면 뭔가 더 각별한 곡이겠네요 네 아무래도 조금 편안한 더 편안한 감이 있겠죠 왜 이게 이 곡의 편안함 이런 것도 그러면 이런 게 좀 듣는 사람들에게 지금 시점에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드셔서 그렇게 요즘에 사실 비도 많이 오고 날씨가 계속 우중충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여러분들 마음이 좀 맑고 좀 햇살처럼 따뜻했으면 좋겠다 더운데 따뜻하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노래 듣고 있는데 지금 이 커튼 열면 뭔가 막 햇볕이 쨍쨍 내리치고 있을 것 같아요 습도도 없고 습도 없고 바람도 불고 그럴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너무 청량한 아름다운 곡이었습니다 1053님 대장토끼님 오늘도 최고의 목소리예요 역시 빅마마의 소울좌예요 해주셨고 양성봉님은 보는 라디오로 보니까 더 좋네요 저한테만 불러주시는 1대1 콘서트 같아요 그렇죠 보는 라디오가 그런 맛이 있죠 김수련님은 이게 무슨 미니 콘서트예요 빅빅 콘서트네요 개인기까지 이런 거 어디서 봅니까 허지훈 씨 잘 받으세요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 허지훈 씨 아니면 보실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놀라고 있어요 2363님 남편과 오랜만에 드라이브 중인데요 라디오를 켜니까 너무 좋은 노래 좋은 목소리가 나오네요 노래 너무 잘하세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긴급하게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왜냐하면 두 분 다 이제 음악에 정통하시고 또 가르치는 일도 해보신 적이 있기 때문에 두 분 다 그 노래를 부를 때 높이 못 올라가는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은 박자를 못 맞추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고치기 힘들어요 글쎄요 아무래도 좀 음역대는 어느 정도 타고난 게 있기 때문에 좀 음역대를 조금 넓히는 건 좀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박자 못 맞추는 사람은 고칠 수 있어요? 박자는 음악을 계속 많이 들으면서 몸으로 조금 같이 리듬을 타시면 조금 그래도 낫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요? 근데 둘 다 사실 좀 어려운 거죠? 근데 물론 원래 가진 밸런트도 중요하지만 연습이 진짜 많이 도움이 돼요 연습이 도움이 된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에는 우리 정홍일 씨의 곡을 들어볼 텐데요 어떤 곡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곡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유명 가수전에서 이 노래를 양희은 선생님 편에서 불렀거든요 이 노래를 오랜만에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어디서 불러도 될 텐데요 여기서 불러준다고 해서 고마워요 나 이제 너무 좋다 다른 데서는 제가 부른 적이 없고 부르지 말아요 앞으로 부르지 말고 여기 올 때마다 불러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특별하네요 진짜 라이브로 들어볼 텐데요 여러분들 볼륨 좀 키우시고 오늘 이게 마지막 라이브죠 아 나 이거 너무 안타까운데 아무튼 자 우리 정홍일 씨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라이브로 청해드릴게요 다시 또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 또 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사랑을 사랑하게 되는 일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사랑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 세상도 끝나고 날 위해 빛나던 모든 것도 그 빛을 잃어버려 더 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더 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사랑을 사랑한다는 그 일은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사랑이 끝나고 난 뒤에는 사랑이 끝나고 난 뒤에는 날 위해 빛나던 모든 것도 날 위해 빛나던 모든 것도 그 빛을 잃어버려 누구나 사는 동안에 한 번 잊지 못할 사람을 만나고 잊지 못할 이별도 잊지 못할 이별도 아직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좋았어요 이 리미티드 에디션이었어요 한정판으로 들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조민주님이 여름을 가을로 만들어 주시네요 사연도 없는데 사연이는 남자가 되는 것 같아요 두 분 곡이 오늘 공통점이었어요 이게 여름인데 한여름에 푹 찌는 여름인데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광고 일단 듣고 와서요 두 분하고 아쉽지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 그냥 저기 오늘 출연이 안 받아도 되니까 한 두 시간 더 하고 싶네요 방금 전에도 계속 말씀 나누다가 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오랜만에 저기 왔는데 너무 또 역시나 좋고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또 좋은 노래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편안한 시간이었고요 장마철의 기대도 돼요 들으시면서요 좋죠 여러분들 네 뽀송뽀송하게 보내세요 아 너무 좋습니다 도브라키즈 정답 1번 체념이었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고편 안에 올려놓겠습니다 썸머 미니콘서트 오늘 가수 이지영씨 정홍일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홍일의 마리아 들으면서요 4부로 갈게요 절망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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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stran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